Santa T住야. 아이 아니야. ég ingére. 천ze다. 만능한 티스키가 아니라고요? 진짜 최악이. 갈까요? 아니야 아니야. 해야지 계속 무슨 소리야. 别ların 왜 통고. 아이 시간나네. 그래. 너 팔찌가 있니? 팔찌도 환생의 비밀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팔찌입니다 와 진짜 작고 예쁘게 생겼다 BPL 아니에요 BPL 아니에요 와 터치야 아니래 아니래 혹시 온 가족이 쓰게 해줬니?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아니 같이 가는 게 말이 되냐고 아니 같이 가줄 수 있지 나 그냥 10분 있다가 좀비 흉내되면서 걸어와 아 같이 가줘 백신을 찾으려고 지금 야 하야 내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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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쳤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으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악 뛰겼어 땡겼어 running 끝이야? 이게 끝이야? 아 끝났어 계속 이거 끝이야? 누구 눈 앞에서 이게 끝이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야 석진이 형 어떻게 해? 석진이 형! 아 몰랐어?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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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제하면 10초 막을 수 있어요 채찬이 형은 먼저 문 닫지 마 문 닫지 마 아니 가방에 좀비 지지 더워 그 그녀에서 그늘에서 더워 저기 위에 좀비들 꿀 빨고 있어 에어컨에서 꿀 빨아 저기 시원해 인간이죠 인간이 그리고 형 계속 좀비 분들 사이 지나자면 변구를 껴요 진짜로 변구를 껴요 진짜로 생일 변구를 진짜 이럴 거야? 지금도 껴줘? 지금도 껴줘? 끼려면 껴줘 있어요 껴도 돼요? 너들 그리고 지금 이제 껴수 있어요 껴줘 이렇게 있어 이런 거 계속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있어 이런 거 계속 있는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끌 수 있다 나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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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떠들아 내 떠들아 얘들아 잘했다 이미 준비야 빨리 이게 그 좀비를 만드는 그 방법이 우리가 썼던 더럽게 집중했었더라 썼던 더럽게 집중했었더라 저 죄송한데 촬영하니까 잘생겼어요 저기 좀비의 창치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드릴게요 우리 그냥 이렇게 하고 서있어 아니 아무것도 안하고 이렇게 하고 서있는거야? 차라리 저 뒤에 좀비들이랑 같이 있을게 아니 뭐 우리 그럼 좀비 좀비 용기라도 하나